1. 꾸준히 슬픔을 먹으며 자라난 사람은 다른 이가 자신보다 더 큰 슬픔을 먹고 살았다는 걸 이해하기 힘든 법이다. 두려울 때면 기억해야 할 유일한 사실. 변화란 화학적으로 언제나 가능한 것이다. 가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지만 넘어설 힘은 내 안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경쾌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리얼리티로 이야기의 재미를 쌓아가는 마치 2000년대 트렌디 드라마를 보는 듯한 달콤 쌉싸름한 신간소설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레슨인 케미스트리, 디은이는 보니가머스, 시면이 옮김, 편행곳은 다산북스입니다. 1950년대의 사회는 어땠을까요? 오늘 소개하는 레슨인 케미스트리, 이 작품은 1950년, 60년대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 시스템 내에서 살아가는 한 여성의 일과 사랑, 꿈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엘리자베스 조트는 1950년대 성차별이 만연했던 미국 사회에서 더욱이 여성과학자가 거의 없던 시절에 자신의 꿈이 차별과 수모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그 꿈을 지켜나가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화학자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때때로 차별로 인한 좌절을 경험하곤 하죠. 하지만 작가는 차별이 난무하는 시대의 피로감을 화학적으로 풀어내며 유쾌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레슨인 케미스트리, 이 작품은 한계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강한 여성 캐릭터의 꿈을 향한 파란만장 분투기이자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 천재적인 화학자 켈빈 에번스의 가슴 저미는 러브스토리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워가는 비혼모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한 번 손에 잡으면 내려놓을 수 없는 강렬한 이야기의 힘과 함께 마치 쾌속정을 타고 달리는 듯한 경쾌한 재미가 이 소설의 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950, 60년대 미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 여성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장 1961년 11월 그 옛날 1961년인 여자들이 셔츠 웨이스트 원피스 차림으로 오후마다 이웃집 정원에 모여 수다를 떨던 때였다. 여자들이 애를 차에 잔뜩 태우고도 안전벨트도 채우지 않은 채 별 생각 없이 운전하던 시절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60년대 시민운동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때 시민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그 뒤로도 60년이나 그 운동을 질질 끌리라고는 더더욱 생각지도 못했다. 당시는 세계대전이 끝나고 비밀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을 품고서 뭐든 못할 게 있겠냐고 낙관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그랬던 1961년 메릴린의 어머니이자 당시 30살이었던 엘리자베스 조트는 매일 아침 동특이 전에 일어났다. 잠에서 깨어나 또렷하게 드는 생각은 오로지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연구실로 가서 딸의 점심 도시락을 샀다. 이건 배움을 위한 연료란다. 엘리자베스 조트는 쪽지에 이런 말을 쓴 다음 딸의 도시락통에 넣었다. 그러다 무언가 또 생각난 듯 연필을 들고 잠시 멈칫하더니 쪽지를 또 하나 가져다가 이런 말을 썼다. 쉬는 시간에는 운동하면서 놀아. 하지만 남자애들이 이기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 다시 멈추고는 연필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더니 세 번째 쪽지에는 이런 말을 썼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못됐어. 그런 생각이 들면 내 생각이 맞아. 그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쪽지를 도시락 맨 위에 넣었다. 어린아이는 보통 글을 못 읽는다. 읽어봤자 개나 고양이, 가다 정도가 전부다. 하지만 메들리는 세 살 때부터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다섯 살인 지금은 찰스 디킨스 소설을 이미 대부분 독파했다. 메들리는 특이한 아이였다. 그런 애들 있잖인가. 바흐의 콘체르토를 흥얼거릴 줄은 아는데 신발끈은 못 메고 지구의 자전은 설명할 줄 아는데 틱탱톡 게임은 못하는 애들 말이다. 이 아이의 특이함에는 문제가 있었다. 어린아이가 음악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으면 반드시 찬사를 받고 유명해지지만 책을 척척 읽어대면 별 관심을 못 받는다. 책 읽기 같은 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애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메들리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학교에 가면 다른 애들이랑 똑같은 척 그러니까 글을 전혀 못 읽는 척 했다. 메들리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눈에 띄지 않게 묻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다. 그 점에 대해 아이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도 갖고 있었다. 다른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자기 엄마가 어떻게 되었나 보란 말이다. 한때 화학연구원이었던 엘리자베스 조트는 흠없는 피부와 대단한 품위를 지닌 여자였다. 그 품위는 이제껏 범상치 않았으며 앞으로도 범상치 않을 만한 종류의 것이었다. 뛰어난 스타들이 다들 그렇듯 조트 역시 누군가의 눈에 띄어 발탁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경우 아이스크림 가게나 길거리 벤치에서 우연히 캐스팅되거나 운 좋게 인맥을 통해 스타가 된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캐스팅은 절도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음식을 도둑맞은 일이 계기였다. 그렇다고 대단한 속사정이 있었던 건 아니다. 메들린과 함께 유치원에 다니는 어멘다 파인이라는 아이가 8단이었다. 그 애는 먹는 걸 아주 좋아했는데 아이를 담당하는 심리치료사가 보기에는 대단한 미식가였다. 바로 그 어멘다가 메들린의 점심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메들린의 점심은 보통 수준 이상이었으니까. 다른 아이들이 점심으로 흔하디흔한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싸와서 입안에 잔뜩 뭉개는 것과 달리 메들린이 도시락을 열면 어제 먹다 남은 두툼한 라자냐 한 조각에 버터에 구운 호박이 곁들여져 있었다. 얌전히 놓인 4등분된 키이와 반짝반짝 빛나는 방울 토마토 5개 옆에는 자그마한 모톤 소금통이 자리 잡았다. 디저트는 갓 구워 아직도 따끈한 초콜릿칩 쿠키 2개였고 거기다 얼음처럼 차갑게 식힌 우유까지 빨간 부흥병에 넣어왔다. 이런 걸 싸가지고 다니니 아이들은 죄다 메들린의 점심 도시락을 먹고 싶어 했다. 당연히 메들린도 자기 점심을 좋아했다. 그래도 메들린은 도시락을 어멘다에게 나누어 주었다. 우정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메들린이 보기에도 자신은 좀 이상한데 이 학교에서 자신처럼 이상한 애를 놀리지 않는 애는 어멘다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자베스는 딸이 옷을 입은 모습이 옷고리에 걸린 옷 마냥 헐렁할 지경으로 앙상해졌다는 걸 알아챘다. 그녀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해졌다. 메들린의 일일 영양 섭취량은 최적의 발익을 위해 정확히 계산된 것이었기에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혹시 성장기라 성장기라 키가 확 크면서 살이 안 찐 걸까 아니다 그녀는 이미 성장기임을 감안해서 섭취량을 계산했다. 혹시 섭식장애가 일찍 발병한 걸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메들린은 저녁밥을 굶주린 말처럼 마구 먹어치었으니까 혹시 백혈병인가 절대 그럴 리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건강이라면 무턱대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딸이 불치병에 걸릴까 봐 지레 겁먹고 밤잠 설치는 부류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녀는 과학자로서 항상 합리적인 설명을 추구했다. 그녀가 어멘다 파인을 만난 순간 드디어 그 원인이 밝혀졌다. 그 아이의 작은 입술에 빨간 포모도로 소스가 묻어 있었으니까 파인씨 어느 수요일 오후 늦은 시각이었다. 엘리자베스는 파인의 비서를 휙 지나치고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파인씨 내가 사흘째 전화드렸는데도 한 번도 전화를 대걸어오는 예의를 보여주신 적이 없군요. 내 이름은 엘리자베스 조트입니다. 메들린 조트의 엄마죠. 당신 따님과 우리 애는 함께 우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당신 따님이 내 딸에게 우정을 빙자한 갈치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월터 파인이 어리중절한 표정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설명을 덧붙였다. 당신 따님이 내 딸애의 점심 도시락을 빼앗아 먹고 있습니다. 저 점심요? 월터 파인은 겨우 입을 열고서 자기 앞에 당당하게 선 여자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성스러운 아우라가 빛나는 하얀색 실험 가운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건 단 하나 주머니 위에 빨간색 실로 새겨진 이즈라는 머리 글자였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언성을 높였다. 당신 딸 오멘다가 내 딸의 점심을 매일 빼앗아 먹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몇 달째 그런 것 같군요. 월터는 그저 눈뜬 채로 멍하니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몸매에 그으른 버터토스트 색깔 머리카락을 뒤로 질끗 묶은 다음 연필로 찔러 고정한 여자가 두 손으로 허리를 짚고 앞에 서 있었다. 당당하게 붉은 입술과 빛나는 피부 오똑한 코를 지닌 여자였다. 그녀는 이 부상병을 살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는 전장의 위생병처럼 월터를 내려다보았다. 그 애가 점심을 얻어먹으려고 메들린의 친구인 척 꾸는 건 전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이 누구시라고요? 월터가 더듬더듬 묻자 그녀는 소리쳤다. 엘리자베스 조트입니다. 메릴린 조트의 엄마요. 월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애써 이해해보았다. 그는 저녁시간대 TV 프로그램 PD로 오랫동안 일회용 가닥이 있는지라 드라마틱한 상황에 통달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뭐지? 그는 계속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나저나 이 여자는 대단히 아름답군. 월터는 말 그대로 그녀의 미모에 압도당했다. 아하 혹시 배역을 따려고 내 앞에서 연기하는 건가? 그래서 겨우 이렇게 말을 꺼냈다. 죄송합니다만 간호사역은 이미 다 찼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녀가 쏘아붙였다.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어멘다 파인 말입니다. 그녀가 이름을 반복해서 말하자 월터는 눈을 깜박였다. 아 제 딸요? 갑자기 초조해졌다. 제 딸이 왜요? 선생님은 혹시 의사신가요? 학교에서 보내서 오셨나요? 그는 이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엘리자베스는 조급하게 대답했다. 마압소사 아닙니다. 나는 화학자입니다. 당신이 내 전화에 답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급하게 헤이스팅스에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당황한 표정을 하고 있자 그녀가 부연 설명을 했다. 헤이스팅스 연구소 아시죠? 획기적인 연구의 산실 모르십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월터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쨌든 내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나는 메들린에게 영양가 있는 점심을 만들어주기 위해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는데 당신도 따님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멍한 표정으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기만 하자 뒷말을 덧붙였다. 당신은 어멘다의 신체와 인지 발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정확히 균형 잡힌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야 발달이 잘 된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죠. 사실 아이 엄마가 알고 있습니다. 간감 무소식이라죠. 그분과 연락해보려고 했는데 뉴욕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혼했어요.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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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parent 엔 도시락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자두 도시락은 쌀 수 있습니다. 파인씨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그렇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주춤주춤 밀었다. 자 앉으세요 조트 부인 하지만 그녀는 시계를 슬쩍 보며 짜증어린 말투로 대답했다 나는 사이클로 드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제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사이클 뭐라고요 입자 가속기요 엘리자베스는 방을 휙 둘러보았다 벽에는 멜로드라마와 허울만 그럴듯한 게임쇼를 선전하는 포스터가 액자에 한가득 걸려있었다 월터는 문득 이런 포스터들이 생뚱맞게 느껴져서 민망해하며 말을 꺼냈다 제 일이 이거라서요 혹시 이 TV 프로그램 보신 적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월터를 다시 보았다 그러고는 쩔쩔매는 남자를 바라보며 조금 더 부드러운 태도로 찬찬히 말했다 파인씨 유감스럽지만 당신 따님의 점심 도시락까지 사줄 시간과 여유가 내겐 없군요 우리의 뇌를 일깨우고 가족을 단합시키고 미래를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촉매제가 음식이라는 점은 모두가 아는 바죠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말꼬리를 흐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어떤 멜로드라마의 포스터로 간호사가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할 법하지 않은 치료를 해주는 장면이었다 여기엔 전 국민에게 요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제가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군요 당신이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윽고 엘리자베스가 뒤돌아 떠나려 하자 파인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이 여자가 가기를 바라지 않기도 했고 방금 무언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려 했는데 그게 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였다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제발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전 국민에게 요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하여 4주 뒤에 6시 저녁 식사 첫 회가 방영되었다 사실 엘리자베스는 그 아이디어에 딱히 열정적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화학자였지 방송엔 관심이 없었다 그래도 결국 그 일을 맡은 건 흔한 이유 때문이었다 돈을 많이 주는 일이었으니까 그녀에겐 먹여 살려야 하는 애가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앞치마를 두르고 촬영장에 들어간 첫날부터 그녀에겐 무언가가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다 그 무언가는 뭐라 말하기 어려우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질이었다 또한 그녀는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솔직해도 너무 솔직하고 헛소리라고는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다들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다른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사람 좋아 보이는 요리사들이 쉐리즈를 꿀꺽꿀꺽 마시며 방송을 유쾌하게 진행했지만 엘리자베스 조트는 진지했다 좀처럼 미소도 짓지 않았다 농담하는 법도 결코 없었다 그녀의 요리는 그녀만큼이나 있는 그대로였고 아주 현실적이었다 6개월이 되지 않아 엘리자베스의 요리 방송은 떠오르는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다 그리고 1년이 되기 전에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어서 2년도 되지 않아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해 부모와 자녀, 시민과 조국을 화합시키는 장면을 떡하니 연출했다 엘리자베스 조트가 요리를 마치면 온 국민이 모여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심지어 린든 존슨 부통령도 그녀의 방송을 보았다 부통령은 끈질기게 따라 붙는 기자에게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했다 제 생각을 알고 싶다고요? 그럼 말씀드리죠 기사 같은 건 그만 쓰고 TV를 좀 보십시오 6시 저녁 식사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조트라는 분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잘 알던데요 그녀는 정말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잘 알았다 엘리자베스 조트는 앙증맞은 오이 샌드위치나 섬세한 수플레 요리법 따위는 설명하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요리는 슈트와 캐서롤을 비롯해 커다란 냄비 가득 만들어야 하는 푸짐한 음식이었다 그녀는 네 가지 식품군을 강조하며 각각 적당한 양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고 어떤 음식이든 한 시간 안에 조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 유명한 대사를 하며 방송을 마쳤다 얘들아 상을 차려라 너희 어머니는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어느 저명한 기자는 그녀가 내놓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면서 지나가는 말로 엘리자베스를 맛좋은 리지라고 불렀는데 그게 그녀의 별명이 되었다 그 표현은 적절하고도 설득력 있는 별명이었던지라 마치 종이에 인쇄된 글자처럼 엘리자베스에게 착 달라붙었다 이후로 사람들은 그녀를 맛좋은 리지라고 불렀다 하지만 딸 메들린만은 엘리자베스를 엄마라고 불렀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메들린은 그 별명이 엄마의 재능을 경시하는 뜻이라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엄마는 화학자지 TV 요리사가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외동딸 앞에서 그 점을 인식할 때마다 부끄러워지곤 했다 가끔 엘리자베스는 밤에 침대에 누워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이건 다 켈빈 에번스라는 남자 때문이었다 켈빈 에번스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헤이스틱스 연구소에서 일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방에서 일했던 반면 켈빈은 커다란 연구실을 혼자 썼다 업적으로 따지면 켈빈은 커다란 연구실을 쓸 자격이 있었다 그는 19살에 영국의 저명한 화학자 프레더릭 생어가 노벨상을 타는데 도움이 된 중요한 연구에 참여했다 22살에는 단순 단백질을 더 빠르게 합성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24살에는 디벤조 세레노펜의 반응성에 관한 핵기적 발견을 해내 케미스트리 투데이의 표지를 장식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16편의 논문을 출판했고 10군데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받았으며 하버드대학교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다 그것도 두 번이나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두 번 모두 그 이유는 일단 몇 년 전 그가 하버드에 입학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다른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케비는 똑똑한 사람이지만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일단 화가 나면 원한을 심하게 품는다는 것이었다 원한을 품는 성미에 이윤 또 다른 단점은 급한 성질이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들 그러듯 케비는 본인이 잘 이해하는 걸 왜 다른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거기다 세 번째 단점도 있었는데 바로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물론 내성적이라는 것 자체는 단점이 아니지만 때때로 그 성격이 만사의 무심한 태도로 드러나곤 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단점을 언급하자면 그는 조정 선수였다 조정 선수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 조정 선수들은 재미없는 인간이다 그들이 항상 조정 이야기만 하려드는 바람에 대화에 조정 선수가 둘 이상 끼면 그 자리는 일이나 날씨 같은 정상적인 화제에서 벗어나버린다 그들은 배가 어떻니 손에 물집이 잡혔니 노를 이렇게 지어야 하니 운동은 얼마나 어떻게 하니부터 시작해 콕스, 스컬, 리거, 피치, 바우, 이지, 캐치, 미들, 대시 등 알다가도 모를 단어를 줄줄이 읊는 것도 모자라 물이 정말로 평평한가 아닌가를 놓고 토론하는 등 옆에서 듣기에는 무의미한 이야기를 참 길게도 늘어놓는다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그 대화는 보통 지난번 배를 탔을 때 뭐가 문제였는지 다음에 탈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지 그땐 누가 잘못했는지 다음번엔 누가 잘못할 것인지로 이어진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조정 선수들은 서로 손을 내밀며 굳은 살을 비교해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엔 그 중 한 명이 한 번은 배를 탔는데 완벽하리만큼 모든 게 쉽게 느껴진 적이 있노라며 추억에 잠기고 나머지 선수들이 고개를 숙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몇 분이나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조정은 화학과 더불어 켈빈이 진심으로 열정을 쏟았던 분야였다 사실 켈빈이 애초에 하버드에 지원했던 이유도 조정 때문이었다 1945년 당시 하버드 대학교의 조정 선수가 된다는 것은 선수로서 최고의 영예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최고는 아니고 그 다음 영예라 해야겠다 워싱턴 대학교가 당시 조정계 최고였으니까 하지만 워싱턴 대학교는 시애틀에 있고 시애틀은 비가 많이 오기로 유명한 곳이다 안타깝게도 켈빈은 비를 싫어했다 그래서 그는 더 먼 곳을 찾아갔는데 바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였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이 과학자를 두고 흔히 품는 환상 즉 과학자들은 자료조사를 하면 뭐든 잘한다는 맹목적이고도 당연한 믿음을 산산히 부수어 주었다 켈빈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조정을 시작한 첫날 비가 왔다 둘째 날도 비가 왔다 셋째 날에도 역시 비가 왔다 항상 이렇게 비가 와? 켈빈은 조정 부원들과 무거운 나무 부트를 어깨에 올리고 느릿느릿 부드로 걸어가며 불평했다 아니야 케임브리지 날씨는 보통 아주 온화해 영국 날씨가 다 그렇잖아 부원들은 켈빈에게 안심하라고 대답하고는 저들끼리 서로 눈짓했다 그건 오랫동안 의심해온 생각을 확인하는 표정과도 같았다 봐 미국인들은 하나같이 멍청하다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켈빈의 멍청함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켈빈은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어 했는지라 더 문제였다 케임브리지에서 여자친구도 없이 6년을 지내는 동안 그는 어찌어찌 다섯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첫 만남 이후 애프터 신청을 받아준 사람은 단 한 명 뿐이었다 그 여자가 애프터를 받아준 이유도 켈빈의 전화를 다른 남자가 건 것으로 착각해서였다 실패에 주된 이유는 그의 경험 부족이었다 말하자면 그는 몇 년이고 다람쥐를 잡고 싶어하는 개와 같았는데 막상 다람쥐를 잡은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여자의 집문이 활짝 열리자 켈빈은 머릿속이 멍해졌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에 땀이 차올랐다 내 이름은 대어드레아 상대 여자는 한숨을 쉬면서 자꾸 손목시계를 힐끔거렸다 저녁 식사 자리의 대화는 위태롭게 이어졌다 켈빈이 아로마틱산의 분자분해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어드레는 지금 무슨 영화가 상영되는지 이야기했다 다시 켈빈이 비반응성 단백질 합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어드레는 그에게 춤추는 걸 좋아하냐고 물었다 내가 여자를 못 사귄다니 믿을 수가 없네 여자들은 조정 선수를 진짜 좋아하는데 케임브리지의 조정 부원들은 켈빈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물론 여자들이 조정 선수를 좋아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다 내가 미국인이긴 하지만 외모도 괜찮은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켈빈의 외모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자세였다 그는 190cm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형이지만 몸이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구부정했다 언제나 오른쪽으로 노를 저은 탓이었다 더 심한 문제는 얼굴이었다 지저분한 금발 밑으로 혼자 자란 아이처럼 외로운 표정이 깃든 얼굴에 커다란 회색 눈과 불합빛 도는 입술이 있었는데 입술은 자꾸만 물어뜯는 버릇 때문에 항상 부어있었다 어쨌든 그의 얼굴은 한 번 쓱 보고 잊어버릴 만큼 특징이 없는 데다 속으로야 열정도 있고 지성도 뛰어날지언정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게끔 이목구비가 평균 이하의 조합을 형성 하고 있었다 물론 아주 괜찮은 점도 하나 있기는 했다 바로 치아였다 미소를 지을 때 곱고 하얀 치열이 드러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달라 보일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엘리자베스 조트와 사랑에 빠진 다음부터 켈빈은 언제나 미소를 짓고 다녔고 그래서 참 다행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곳 정확히 말하자면 말을 섞었던 곳은 어느 화요일 아침에 헤이스팅스 연구소였다 그곳은 화창한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곳으로 켈빈이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 43곳에서 취업 제안을 받은 뒤 최종으로 선택한 직장이었다 그곳을 고른 이유는 연구소의 명성 때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주로 강수량 때문이었다 캘리포니아 커먼스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니까 반면 엘리자베스가 헤이스팅스 연구소에 취직한 이유는 그녀를 받아준 곳이 그곳 뿐이라서였다 캘빈 에번스의 연구실 밖에선 엘리자베스의 눈앞에 커다란 경고문이 열어 들어왔다 들어오지 마시오 실험 중 입장 불가 출입 금지 이했고 그녀는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실험실과 어울리지 않는 하이파이 오디오에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소리가 마구 울려 퍼지는 바람에 그녀는 소리 높여 말해야 했다 이곳의 담당자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캘빈은 커다란 원심 불리기 뒤에서 고개를 쑥 내밀었다 아가씨 미안합니다만 옆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정체불명의 액체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커다란 보안경을 쓴 그는 짜증스럽게 내뱉었다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앞에 써 붙인 거 못 봤어요? 봤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소리쳐 대답했다 그러고는 캘빈의 못마땅한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디오로 성큼성큼 다가가 음악을 껐다 됐다 이제 서로의 말이 잘 들리겠군요 캘빈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그녀에게 손가락질했다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바깥에 쓰여 있잖아요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종이를 들이밀며 말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당신 연구실에 남는 비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래층에는 비커가 부족합니다 물품 담당자가 당신에게 다 줬다더군요 캘빈은 종이를 찬찬히 읽어보며 말했다 난 난 아무 이야기도 못 들었는데요 어쨌든 미안하지만 남는 비커는 없어요 난 지금 있는 비커가 전부 필요하거든요 아래층 화학자와 이야기해봐야겠네요 당신이 담당하는 화학자에게 가서 나한테 전화하라고 전해줘요 그는 오디오를 다시 틀고 하던 일로 돌아갔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나가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프랭크 스니트라보다 크게 소리를 질렀다 방금 화학자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래요 캘빈은 이렇게 대꾸하고 나서 이내 살짝 부드러운 얼굴로 말했다 봐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 화학자들이 본인 뒤치다거리를 직접 하지 않고 당신 같은 여직원을 여기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지금 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 부탁입니다 당신 팀장에게 가서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요 엘리자베스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 남자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인간이로군 그녀가 보기에 그건 쾌쾌묵은 고정관념이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그런 관념을 갖고 사는 이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게다가 자신이 후교 정말로 행정담당 여직원이었다 하더라도 여직원이 이걸 세부 작성하세요 라는 말 라는 말 외에 다른 사항을 이해할 지능이 없다고 여기는 남자들 따위는 더더욱 좋아하지 않았다 중요한 일을 하신다구요 이거 놀랍군요 그녀는 이렇게 소리치며 선반으로 곧장 다가가 커다란 비커 상자를 직접 들었다 우연의 일치네요 저도 중요한 일을 한답니다 이 말과 함께 그녀는 비커 상자를 가지고 그곳을 당당히 나갔다 헤이스팅스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삼천명이 넘었는지라 켈빈은 엘리자베스를 찾아내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다 하지만 마침내 찾아낸 그녀는 켈빈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네? 엘리자베스는 실험실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커다란 보안경을 쓴 그녀의 눈은 더 커 보였고 양손에는 팔뚝까지 오는 기다란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납니다 나라구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녀는 이렇게 대꾸하고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갔다 나 모르시겠어요? 5층 위에 있는 사람이요 내 비커를 가져가셨잖아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왼쪽으로 휙 돌리며 대답했다 커튼 커튼 뒤로 물러서서요 지난주에 여기서 작은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당신을 힘들게 찾아냈어요 물러서 있기 싫은가요? 지금은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요 켈빈은 그녀가 측정을 마치고 책에 메모한 다음 어제의 실험 결과를 재검토하고 나서 화장실에 갈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이윽고 화장실에서 돌아온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아직 안 갔어요? 당신은 할 일이 없어요? 일은 엄청 많은데요 비컨은 돌려드릴 수 없어요 아 나를 기억하시는군요 그래요 하지만 좋은 기억은 없어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싫어요 그럼 저녁은 어떠세요? 싫어요 그럼 커피 한잔 할까요? 엘리자베스는 장갑 낀 손을 허리춤에 올리고 서 말했다 저기요 당신 때문에 슬슬 짜증이 나려고 하거든요 켈빈은 당황한 채 고개를 돌렸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갈게요 저 사람 켈빈 에번스 아니에요? 여기서 뭐 했던 거래요? 연구 보조원 연구 보조원 하나가 켈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켈빈은 본인 연구실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다닥다닥 붙은 채 일하고 있는 15명의 과학자 사이를 비집고 나가는 중이었다 비커 소유권 때문에 비커 소유권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말하자 연구 보조원은 잠시 망설였다 비커? 잠깐만요 그는 새 비커를 하나 집어들고 대물었다 지난주에 당신이 어디선가 찾아왔다던 커다란 비커 상자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에번스가였어요? 비커를 찾아왔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얻어왔다고 했죠 켈빈 에번스에게서? 당신 미쳤어요? 정신의학적으로 따지자면 미치진 않았습니다 에번스가 당신한테 비커를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청서가 있었어요 무슨 요청서? 서류는 날 먼저 거쳐야 한다는 거 알잖아요 물품 요청하는 건 내 일이라고요 압니다 하지만 저는 비커가 오기를 석 달이나 기다렸습니다 당신에게 네 번 요청했고요 주문서를 다섯 번 넣었고 도나티 박사님과도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제 연구는 이 물품을 조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비커 좀 가지고 왔을 뿐인데 왜 그러시죠? 연구 보좌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고는 엘리자베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껏 보여주겠다는 듯 천천히 눈을 떴다 잘 들어요 내가 당신보다 여기에 훨씬 더 오래 있었고 여길 더 잘 알아요 당신 켈빈 에번스가 뭐로 유명한지 모르죠? 뛰어난 화학자라는 거 말고도 압니다 장비를 너무 많이 갖고 있기로 유명하죠 아니요 원안을 심하게 품기로 유명하다고요 원안 말이에요 정말요? 그녀는 흥미롭다는 듯 대꾸했다 엘리자베스 조트도 속에 원안을 품고 살았다 다만 그녀의 원안은 주로 여자들이 뒤떨어진다는 통념에 근거하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원안이었다 능력이 떨어진다 지능이 낮다 창의성이 부족하다 남자들이 일터에 나가 우주에서 행성을 발견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법을 제정하는 등 중요한 일을 하는 동안 여자들은 집에서 아이를 봐야 한다는 통념들이 짜는가 그녀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다 이전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도 갖고 일도 하고 싶어 하는 여자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게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전혀 잘못이 아니다 일도 하고 아이도 갖는 건 명확히 남자에게만 주어진 기회였다 그녀는 최근에 부모 모두 일도 하고 육아에 참여하는 나라 이야기를 읽었다 거기가 어디였더라 스웨덴이던가 어딘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결론은 기억이 났다 그게 매우 잘 작동하더라는 것이다 생산성 생산성 더 높았고 가족 간의 유대도 더 강해졌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상상해 보았다 여자라는 이유로 의뢰 행정담당 직원이라고 오해받지 않으며 미팅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언제나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더 심하게는 엘리자베스는 그 결과를 가로채려는 남자들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 산다는 건 어떨까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저었다 성평등적 관점에서 보자면 1952년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시대였다 연구원은 고집을 부렸다 에번스에게 사과하도록 해요 그 놈의 비커를 가져다 준 다음에 납작 엎드리라고요 당신 때문에 우리 연구실 전체가 위험하게 됐단 말입니다 날 나쁘게 생각할 테고요 괜찮을 겁니다 무슨 비커 가지고 그런 일이 나겠어요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대꾸했다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 비커는 사라져 있었다 그 대신 보이는 것이라고는 엘리자베스 때문에 그렇게 무섭다는 켈빈 에번스의 원안을 샀다고 생각한 동료 화학자들의 더러운 표정 뿐이었다 그녀가 동료들과 대화하려 해도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쌀쌀 맞은 태도를 보였다 나중에 휴게실 근처를 걷던 엘리자베스는 사람들이 그녀의 뒷말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엘리자베스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한다며 남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며 본인들의 데이트 신청을 죄다 거부했다며 심지어 그 중에는 여자친구가 없는 남자도 있었는데 만나 주지 엘리자베스는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새 프로젝트에 배정해버렸다 훨씬 더 쉬울 거야 자네 지적 수준에도 맞고 도나티 박사님 왜 저를 다른 프로젝트로 보내시는 거죠? 제 일에 문제가 있습니까? 엘리자베스는 현재 팀 프로젝트의 주축이었고 팀은 곧 연구결과를 발표할 참이었다 하지만 도나티는 나가라며 문을 가리킬 뿐이었다 다음날 그녀는 기초적인 수준의 아미노산 연구에 배정되었다 계속 불만이 쌓여가는 엘리자베스를 보면서 연구보조원은 그녀에게 대체 왜 과학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았다 왜 과학자가 되고 싶냐니요? 난 이미 과학자란 말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몇 안 되는 편협한 동료들이 자신의 목표 달성을 자꾸만 방해하도록 나두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전에는 이보다 더 심한 일도 겪었다 무슨 역경이 닥쳐도 견뎌낼 거야 하지만 역경을 역경이라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몇 달이 지나도록 엘리자베스의 근성은 계속해서 도전받았다 그녀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은 극장뿐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가끔은 실망스러웠다 비커 비커 사건이 터진 지 2주쯤 지난 토요일 밤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재밌다는 평이 도는 오페레타 미카도의 표를 샀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도 없이 보면 볼수록 전혀 재미가 없었다 노랫말은 인종차별적이고 배우는 죄다 백인이며 여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전부 뒤집어 쓰고 비난받을게 불보듯 뻔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연구실에서의 자신의 처지가 떠올랐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인터미션 때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운 좋게도 그날 밤 켈빈 에번스 역시 그곳에 있었다 만약 켈빈이 오페레타를 열심히 받더라면 엘리자베스의 의견에 속속들이 공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켈빈은 생물학 분과의 행정직원과 첫 데이트 중인데다 배탈까지 난 상태였다 게다가 이 데이트도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여직원은 켈빈이 유명하니까 당연히 부자일이라 생각하고 같이 오페레터를 보자고 제안했고 켈빈은 눈이 따가울 정도로 독한 그녀의 향수 냄새에 눈을 몇 번 끈뻑거렸을 뿐인데 그녀는 그걸 좋아요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제 1막 제 1막부터 켈빈은 속이 메스꺼웠고 제 2막 끝 무렵엔 뱃속이 요동칠 지경이 되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만 몸이 좋지 않아요 넌 그가 속삭이자 여직원이 미심쩍은 듯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보기엔 멀쩡해 보이시는데요 속이 좋지 않아요 그가 중얼거리자 그녀는 고집스레 대꾸했다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오늘 밤 입으려고 특별히 이 원피스도 샀거든요 네 시간은 입고 있어야 해요 그때까지는 나갈 수 없어요 켈빈은 여직원의 얼굴 쪽으로 택시비를 불쑥 건넨 다음 놀란 그녀를 내버려두고 로비로 뛰어나갔다 한 손으로는 배를 잡고 곧바로 화장실로 향했다 금방이라도 큰일이 터질 듯한 배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하면서 말이다 운 좋게도 엘리자베스 역시 동시에 로비에 나왔다 켈빈처럼 그녀도 화장실에 가던 길이었다 길게 늘어선 화장실 줄을 보고 좌절한 채 몸을 휙 돌린 그녀는 어쩌다가 켈빈과 정통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켈빈은 곧바로 엘리자베스에게 토했다 호흡 로비와 엘리자베스 머라 로비와 불가에 들으실 때 charm